트로트 가수 영탁이 청량미로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12일 영탁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응이응맨 영탁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영탁은 파란색 셔츠와 네이비 컬러 팬츠로 청량한 매력을 발산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눈웃음과 미소로 여심을 저격했다 푸른색을 찰떡 소화한 영탁의 모습에 동료 박구유는 앞으로 내 동생 때문에라도 이것만 먹어야겠네라는 댓글로 훈훈한 우정을 자랑했다 팬들은 와 청량해요 파랑파랑 너무 예뻐요 인간 코발트 블루 등의 댓글로 찬사를 보냈다 한편 영탁은 최근 드라마 OK 광자매 OST OK를 발표했으며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학당 등 예능 프로그램에 활약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